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을 하나 알아보기는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에요. ask less, 뭐뭐처럼 좋다가 아니구요, 뭐뭐나 같은, 다름없는의 뜻으로 쓰이는 거. 이것도 알고 있겠죠? 여러분이? 보통 공부 좀 했으면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굿이 좋다가 아니고, 뭐뭐뭐처럼 좋다가 아니고, 뭐뭐나 다름없다, 뭐뭐나 같다, 그런 뜻이에요. I didn't comment. 나는 말을 언급하지 않았다. I sneaked a quick glance. 몰래 a quick, 재빨리 내 시계를 본 거예요. I've been gone. 20 minutes. I have been gone. 나가 있는 상태가 20분 되었다는 거죠. 근데 뭐,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완료로 쓴 거고요. I was probably. 아마도. probably 보통 그렇게 말하면, probably 보통 그렇게 발음하죠. 제가 계속 그렇게 발음했습니다. probably. s, 뭐뭐, s고요. fired anyway. 어쨌든거나 해고된거나 마찬가지다. a few minutes, 뭐, 몇 분 더가 뭔 상관 얘기했어, 이런 거죠. 버킷은 워슨 from a news agency, 언론사에서 온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he was becoming convinced, 확신하게 된 거죠. 점점 더. 볼트가 헤드, 스킵이 원래는 건너뛰지도 하지만, 여기서는 스킵타운이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는 거야. 시내를 빠져나갔다는 것은, with all, though. though, not 할 때, though죠. though, 이게, eh, gh는 발음 안 되고요. though, though, 그대로 발음은 돼요. though, though, 넛에서 온 though지만, 이게, eh, 당연히 돈, 현찰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 each case, 요약의 관계에서, 그런 경우에, in that case, in each case로 바꾼 거죠. he was now as, 이제 그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 이런 거죠. 보스의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갔으면, 보스한테 죽든, 누구한테 죽든, 뭐, 죽은 거나 거의 다름없다라고, 다름이 없었다, 그런 거죠.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거죠. a와 b의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almost dead, as good as dead, 나 마찬가지인 거죠. 위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편이 있는데, 그냥 한번 알아본 거예요. 혹시 모르시고 계시는 분도 있을까 봐서. 다크시서, 스킵타운, 시내를 빠져나오다, though, though. 불가산명사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밀가루 반죽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 비격식으로는, 이게 돈, 현찰, 군대 보병이라는 뜻으로도 드물게 있긴 있어요. 이니치 케이스는 요약의 관계적 표현인 거죠. as good as 명사나 형사가 나오는데, 사실은 뭐뭐나 같은, 뭐뭐나 다름없는, 동성성을 표시하는 거예요. almost not 같은 뜻이에요. so you see, paracles, 분사라고 하는 거. 분사라고 하는 거는, 이 파트가 부분적으로 지니는 거예요. kephere, 지니다. 부분적으로 지니는 거.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니기 때문에, 우리말로 옮길 때, 분사라고 한 거예요. 동사와 어떤 형용사의 성질을 나누어 지키고, 나누어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라고 이렇게 나눌 분자 써서, 이렇게 분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형용사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이렇게. 예, 분사는 두 가지가 있죠. present punishable, past punishable 두 가지가 있는데, 형용사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것은 유효한, 효력이 있는 뜻인데, 효력이 같다는 데서, 뭐뭐나 다름없다는 거에, 동성성을 표시하는 표현으로 굳어졌다는 건데, 여러분이 대부분이 잘 알고 계세요. as good as 정도는, 혹시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올려본 겁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